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3월 학평을 보고 수험생으로서 생활을 하다보니깐 풍만이들 마음이 말락말락해집니다 이게 정말 고3인가 난 정말 지구과학을 선택한 것이 맞는건가 등등의 이 마음이 좀 더 연약해지고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3월 학평 점수는 수능과 관계가 없어 평정심을 잃지마 절대로 등급에 신경쓰지마 라고들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사실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점수 쿨하게 넘기고 내가 뭐 따냐 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번 3월 학평 비교적 쉽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쉽게 나왔는데 나는 잘 못 봤다 이런 마음이 들면 지금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강하게 강하게 요동이 될 것입니다 자 로스마니들 수능은 메탈 다운입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정말 숭단까지 나는 계속 계속 질질 끌려 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두 지휘 순흥이란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직접 앞장서서 끌고 가야 된다 지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풍마이들 순흥이라는 전쟁에서 믿을 것은 바로 나 자신 뿐이라는 것 내가 이 순흥이라는 전쟁 진두 지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회나 고민을 하기보다 우리 모두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잘 세우고 지치지 말고 굳건히 끌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에는 우리는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수험생에게는 그것이 바로 뭐다? 실전 훈련 바로 모의고사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의 이 질높은 훈련을 위해서 장풍이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순흥을 진두 지휘해 보자라고 하여 실전 모의고사 지휘력 자 먼저 지휘력 강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아무 문제나 마구 푸는 건 시간 낭비 정말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시기에 맞게 적당한 난이도별로 풀어봐야지 많이 실력이 향상됩니다 자 지휘력은 기출문제, 수능연계교제 등 수능지구과학원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우선 나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장풍이와 우리 풍팬들이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평가원의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의 그 기준에 맞게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수능과 비슷한 유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실제 수능과 가장 유사한 문항들을 배치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서 만든 더욱 실전에 가까운 모의고사입니다 진짜 장풍이와 우리 연구소에 있는 연구진들이 기출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EBS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뜯어보고 분석해서 평가원이 묻고 싶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올해 이 실전 모의고사 지휘력은요 시즌당 3회분의 모의고사로 구성되고요 시기에 적절하게 6모전 시즌1 웡임업 그리고 9모전 시즌2 레벨업 수능전 시즌3 파이널 이렇게 총 3개의 시즌으로 오픈이 됩니다 시즌1 워밍업은요 기출분석 지구력을 완강했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어 6월 모평을 앞둔 지금 딱 워밍업하기 좋은 그 4월 22일 금요일에 지휘력 시즌1이 오픈이 됩니다 자 워밍업이라는 말 그대로 6월 모평을 보기 전에 내 실력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진짜 수능 준비를 위한 몸풀기 워밍업입니다 몸풀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워밍업 단계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너무나 높이진 않았고 난이도를 약 중상 출제 확률이 높은 그런 자료를 문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시즌2 레벨업 한 단계에서 올리자라는 것이죠 자 6월 모평을 보고 지속력 강의도 들으면서 우리 풍마이들 자료분석 능력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수능까지 실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간절하게 절박하게 등급을 한 등급이라도 더 높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즌2 레벨업은요 수능에서 한두 개의 문제로 등급이 나눠진다는 것 피부로 느낍니다 특히 과탐의 경우는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 기회야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우린 한두 개의 문제만 더 맞춰야 된다는 간절함으로 레벨업 등급업을 시켜보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시즌2는요 중상, 상해 난이도로 문제를 구성했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헷갈려서 틀릴 법한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단원과 내용들 그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시즌2로 우리가 좀 부족한 사고력과 응용력을 한번 지휘해 보도록 합시다 시즌3 파이널 드디어 10월에 오픈을 합니다 수능 보기 9-31 지휘력 시즌3 파이널이 10월에 오픈이 되는데 정말 실전과 같은 환경과 시간, 체력, 멘탈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죠 우리 풍마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능 그날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 있도록 파이널은 지휘력 모의고사 중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수능 직전인 시즌3 파이널에서는요 수능에서 특히 지구과학원에서 어떤 킬러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볼 것입니다 이렇게 난이도별로 시기별로 체계적이고 시기에 맞게 지휘력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풍마이들이 적극적으로 이 지휘력을 활용하면 됩니다만 장풍이가 효율적인 지휘력 훈련을 위해서 딱 더더 말고 진짜 딱 두 가지 두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구과학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풍마이들도 꼭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실전처럼 풀 때는 꼭 실제 수능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장과 같은 환경을 조성합시다 장풍이가 그래서 테스트 위드 풍이라는 것도 막 만들어냈어요 그런 영상 찾아봐봐 그리고 시간을 재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 이게 수능 지구과학 시험 시간은 30분인데 30분 안에 문제도 풀고 OMR 카드 마킹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어머나 잘못 표기하면 또 수정도 해야 되고 즉 25분 내에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나 킬러 문항이 나와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 대범 한물 키우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연습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 반성하기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꼭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 그냥 문제만 풀고 해설지만 참고하면서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이 문제 이 자료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는지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제가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되었는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분석해야 되고요 이 자료에서는 또한 어떤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능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막힘없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풍이가 수능에서 해당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나 보기가 이렇게도 변형이 되고 또는 이렇게도 지역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장풍이가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아이들이 이러한 자료에서 뭐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꼼꼼하게 장풍이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설명에 더해서 제한된 25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도록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뚝딱 풀어낼 수 있는 장풍이만의 노하우 장풍이만의 암기법까지 아주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강의할 테니까 우리 꿈아이들 너희들이 인생에서 장풍이에게 할애해 준 그 시간만큼 보람찰 수 있도록 장풍이가 열심히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능달까지 버텨야만 합니다 자 수능 모기 전 모든 모의고사에 대한 이 틀린 문제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이를 반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아이들 우리는 지금 서서히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뚝심있게 묵묵히 내 갈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옆에서 같이 동행해 드립니다 우리 꿈아이들 오늘도 즐겁게 장풍합시다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는 지금 이 순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힘차게 나아가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북만의 포 ever 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